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범아 수고했어. 어색하게 그러지 마. 수고했어. 범이시에 계시니까 500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. 돌발 제한 500원에 벌어라. 성공시 500원 육등 실패시 적응. 범이시를 업고 5번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시면 500원을 드리겠습니다. 저를 업고요? 네. 제가 업는 게 아니고요? 내 미션이 아니지? 연습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어날 수도 없을 것 같아요. 그럼 뭐 500원 끝난 거죠. 제가 대신 해도 안 되겠지? 내가 대신하면 안 되는 거지?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하죠 뭐. 별로 안 내켜 하시네. 아니야. 해줄게 해줄게. 그럼 하지 말고. 어? 하지 말까? 아니야. 아. 외굴 다하네 내가 진짜. 신차에 지금 500원 차감입니다. 500원 차감이에요. 쉽게 알려. 됐어? 자. 시작. 하나. 둘. 밥 안 먹었다며. 어. 지금 굶었어. 밥 많이 먹은 것 같은데. 아무도 안 돼. 몇 개 했어요? 10개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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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개 확실해요. 뭔가요? 네. 네. 방송을 한번 다시 보세요. 맞죠? 네. 미션 성공. 고마워. 난. 10만 주세요. 아니 드릴게요. 잠시만요. 빨리 주세요. 아니요 드릴게요. 이자까지 10원 주시면 안 되는데. 500원을 벌어라. 성공. 고마워. 고맙지? 고마웠어요. 고마웠어요.